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정동만 의원이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는데요. 정 의원은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도시철도 정관선 추진이 가시화됐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지역의 묵은 현안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을 부울경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새해 각오를 전했습니다. 서동구 안병길 국회의원 역시 올 한해 첫 활동 소식을 전했는데요. 안 의원은 부산 공동어시장 초매식 참석과 충무동 새벽시장, 해안시장 등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새해 첫 연탄배달 봉사를 지역 당원과 함께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배달하고 앞으로 서동구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해운대구 을 김미애 국회의원은 6일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반송과 반여, 재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김미애 의원은 해운대을 지역의 현재와 새롭게 변화할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많은 지역 주민에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진구을 이현승 국회의원은 전포일동 주민센터와 범천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보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범천동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범천철도 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절골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전포로 확장,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개통 등 사업 시행 이후 달라진 변화를 중심으로 주민과 소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